안녕하세요. 마인드파워TV의 신근식 박사입니다. 마인드파워TV는 명상과 단식, 그리고 인물학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물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휴먼 베이징 리즈,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감에 관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인데 존중은 어떤 느낌이냐? 약간 머리에 해당되는 느낌입니다. 머리의 느낌이고 공감은 가슴의 느낌입니다. 항상 엑시포인트는 feel, 즉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보다는 공감이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만큼 그만큼 인간관계에 큰 파워를 발휘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업셋었을 때 기쁨이나 슬픔, 분노, 즉 이런 감정적으로 업셋었을 때 공감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공감의 말들이 있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속에 태도라든지 목소리, 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메르바한 법칙을 말씀드렸듯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톤과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지 태도가 같이 들어가야 제대로 공감이 됩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정말 좋았겠어요. 아 정말 속상했겠다. 많이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톤이나 느낌이 들어가 줄 때 좀 더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뭐뭐 하니까 정말 속상했겠어요. 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야 정말 좋았겠네요.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팩트에다가 필링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공감의 느낌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또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더 어렵죠.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한데 연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더분이 이제 팀 부하직원과 만났습니다. 누구누구 씨 이번 달에 왜 목표 달성이 안 됐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니까 직원이 아 팀장님 저번에 저 피드백 받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리더인 여러분은 어떤 공감의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쉽지 않죠. 그게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세대 분들이 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좀 젊은 팀장을 만났는데 그 팀장님은 헐 대박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헐 대박 하시고 슬프고 힘든 일 있을 때는 헐 대박 이 하나 가지고 다 표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처럼 특히 이제 여자분 보다는 남자분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세대분들이 공감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운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부부의 대화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아내분이 이제 대화 중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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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에서 용숙이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분이 어 그랬어?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은 뭘까요? 숨어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남자분의 이 안에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내면의 마음이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화가 딱 단절이 되죠.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같은 여자분들끼리의 대화라면 좀 다르겠죠. 오 내가 터미널에서 용숙이 만났어. 그랬을 때 어머머 웬일이니 헐 대박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 남자분들이 헐 웬일이니 대박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떠냐? 어떡하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 뒷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 여성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용숙이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죠. 대신에 공감은 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분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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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터미널에서 용숙이 만났어. 그럼 어? 터미널에서 용숙이를 만났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시도 어? 용숙이가 결혼했대. 그럼 그 말을 이어서 하는 거죠. 어? 용숙이가 결혼했어? 다시 또 어? 애가 둘이래. 그래? 애가 둘이야? 네. 이런 식으로 뒷말을 따라하면서 약간의 필을 넣으면 그때 이제 서로 대화가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또 공감의 대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문제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화를 볼까요? 이번 달에 목표 달성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어? 팀장님 저 저번에 피대학 봤고요.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뭐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공감을 해 줄까요? 그 말을 일단 이어서 하면 되겠죠. 리더가 어? 그래 열심히 했는데 목표 달성이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많이 속상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직원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직원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진짜 열심히 했어? 말로만 한 거 아니야? 혹은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 결과가 중요한 거지? 라고 잘라버리거나 진짜 열심히 하기는 했어? 라고 잘라버리면 대화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밑에 공감을 해 주게 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 팀장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대화가 이어지면 그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 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없었다면 IQ가 떨어진다고 고릴라 수준으로 고릴라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면 이성을 찾게 됩니다. 이성을 찾으면 그때 그 다음에 같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먼저 공감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감정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상호작용의 방법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요 인간의 휴먼 베이징 리저 중에 하나인 공감. 누구나 인간은 공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감에 대해서 한번 연속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